안녕하세요. 오늘은 프로그램 훑어보기 두 번째 시간으로 저번 시간에 이어서 그 밑에 줄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내추럴 제자리표라고 합니다. 피아노에서 보면은 검은 건반이 아닌 하얀 건반을 다시 누를 수 있게끔 하는 임시표 중에 하나, 내추럴, 자, 여기서 보니까 다장조에 좁혀도 내추럴이 붙었네요. 그 다음 샵, 샵은 올림표, 만약에 여기다가 클릭을 갖다 놓고 샵을 누른 다음에 치면 샵이 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플랫을 갖다 놓고서 또 누르면 플랫이 붙고 내추럴을 누르고 또 누르면 내추럴이 되죠. 임시표가 붙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숫자 패드에 0, 1, 2, 3, 4, 5, 6, 7, 8, 9까지 있는데 이것은 내추럴은 7 자, 이거 자세히 보시면 7자 같이 생겼나요? 요거 보면, 여기 보시면 7자 같이 생겼어요. 자, 이거는 7, 내추럴, 그 다음에 플랫, 이 플랫은 이렇게 보면 약간 8자 같이 생겼나요? 약간 8자 같이, 그래서 8번을 누르면, 8번을 누르면 플랫이 되고요. 샵, 샵은 9자, 9자 같지는 않지만 아무튼 샵은 9, 다시 한번 7번은 제자리표, 8번은 플랫, 그 다음에 9번은 샵,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는 더블, 더블 플랫이라고 합니다. 더블 플랫은 이제 플랫이 두 개를 해서 툭히 탁탁 내리고, 그럼 더블 샵도 있어요. 요거는 X자, X자가 생긴 건 샵이 두 개, 그래서 한 칸, 두 칸 올라가는 게 더블 샵, 그 다음에 더블 플랫. 자, 여기 한번 볼까요? 그러면, 여기다가 갖다 놓고, 더블 샵을 누르고, 그 다음에 엔터를 치면, X자. 자, 원래 샵은 하나인데, 이게 두 개가 되면 X자가 돼요. 기억해 주세요. 더블 샵, 더블 플랫. 그 다음에 요거는 오는 표, 네박자. 자, 여기 있네요. 오는 표, 그 다음에 그 옆에 4분은 표, 4분은 표, 여기 있죠? 4분은 표, 그 다음에 8분은 표, 8분은 표가, 8분은 표가 없네요. 그럼 제가 한번 여기 4개를 8분은 표로 전향해 볼게요. 자, 8분은 표, 8분은 표, 그 다음에 요거를 16분은 표로 한번 바꿔 볼까요? 16분은 표로 클릭 한번 해 볼게요. 16분은 표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아휴, 꼬리가 몇 개 붙은 거예요? 자, 5분은 표, 그 다음에 5분은 표가 네박자죠? 네박자의 절반인 2분은 표, 2분은 표의 절반인 4분은 표, 4분은 표의 절반인 8분은 표, 8분은 표 곱하기 16, 32, 64. 자, 어? 뭔가 이야기한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5분은 표, 네박자, 두박자, 한박자, 8분은 표, 그 다음에 8이 16, 그 다음에 16에다가 2를 곱하면 32, 32에다가 2를 곱하면 64. 그 위로는 128도 있네요. 어이구, 머리가 아파라. 자, 그리고 요것은 색깔을 바꿀 수 있는 거고 모양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음표 아닌 다른 것들을 만들어낼 때 이렇게 사용하는데 저는 별로 이렇게 사용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요런 게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점 4분 음표. 점 4분 음표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여기서 요거를 클릭을 해서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치면 점 4분 음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더블 더트. 점이 두 개에요. 자, 점 두 개짜리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점 두 개짜리. 그리고 이 점은 여기 오른쪽 숫자 패드에 점이, 점이 있는 거 있어요. 점. 점을 누르면, 점을 누르면 이렇게 켜지고, 또 더블 도트가 됐다가 꺼져요. 자, 여기 보이세요? 점을 누르면, 숫자 패드에 점을 누르면 들어오고 더블, 그리고 꺼져요. 켜지고, 또 두 개 꺼져요. 그렇게 된 다른 거. 기억하세요. 숫자 패드에 모든 게 다 있어서 오른손은 다 그걸 사용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요 마디 있잖아요. 마디. 마디는 왼쪽에 탭을 누르시면 돼요. 탭, 탭, 탭. 그래서 요거는 왼손이 필요합니다. 근데, 어? 나 왼손보다는, 이게 별표 있죠. 별표. 별표를 누르셔도, 별표를 누르셔도, 세로줄 마디가 만들어진다는 거. 기억하세요. 그리고 요기서, 슬러가 있고 타이가 있어요. 슬러는 뭐죠? 이음줄. 이음줄은 다를 이. 음과 음이 다른데. 솔과 라샤. 이거는 솔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요거 일단 백스페이스로 좀 지우고. 자, 요기 솔하고, 요기는 솔하고 솔이잖아요. 이런 건 같은 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같은 음. 이런 건 타이라고 해요. 타이. 타이, 요렇게 드래그 하시고, 갔다가 타이라고 써있죠. 딱 하면 줄이 상하고 생깁니다. 그런데 이제 솔에서 타이를 찾아보세요. 요거는 라, 라, 라. 솔이 여기 있죠. 여기서 타이를 누르면, 요, 라로 가지 않고, 바로 저 멀리 있는 솔로 휙 가서 붙어요. 네, 이렇게 붙어요. 그리고 이음줄은, 여기서 만약에 솔에서 라샵까지 하면, 이어지면, 이렇게 이음줄이 생깁니다. 다른 음정, 다를 이를 써서, 이건 슬러, 이거는 타이, 같은 음. 그 다음에 요거는 스타카토. 보통 점이, 음표, 동그라미, 옆에 붙는데, 요거는, 자, 보세요. 여기 보면은 스타카토를, 점을 뿡 하고 찍어놓으면, 자, 밑으로 붙고요. 그리고 제가 요게, 이제 위로 붙게끔, 컨트롤, 쉬프트를 눌러서, 올리면, 어? 뭔가 바뀌었네요. 점이, 자, 옆에 걸로 제가 한번 다시 할게요. 스타카토가, 여기는 위에 있고, 얘는 밑에 있고. 이게 머리, 기둥이라고 합니다. 머리, 기둥. 그런데, 기둥이, 반대쪽에, 점이 있고, 기둥이 저기 있잖아요. 반대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콩나물이라고 봐도 되고, 아니면 골프채라고 봐도 되고, 있을 때, 여기 점은 여기 있고, 그 기준은 요거 셋째 줄로 이어집니다. 이게 첫째 줄, 둘째 줄, 셋째 줄, 넷째 줄, 다섯째 줄, 해서 5선이죠. 5선인데, 여기서 셋째 줄에, 셋째 줄에 요렇게 줄이 가지는 걸 기준으로 해서, 거기서부터는 얘가 기둥이 밑으로 내려와요. 자, 이렇게 내려오죠? 제가 한번 더 내려볼게요. 어? 기둥이 바뀌었어요. 셋째 줄부터는 기둥이 내려와요. 위는 다 내려와 있죠, 기둥이. 그런데, 셋째 줄에서 한 칸 내려오면 바뀌어요. 다 위죠. 셋째 줄을 기준으로 해서 바뀝니다. 자, 이거는 스타카토. 스타카토가 뭐예요? 그 음가의 절반. 이걸 오는 표라고 합니다. 네박자. 네박자는 두박자의 소리를 내고, 두박자를 씌워줍니다. 그리고 2분음표. 2분음표는 두박자라고 해요. 두박자인데, 한박자는 소리를 내고, 한박자는 쉽니다. 쉼표가 들어가요. 그러면 한박자는, 만약에 한박자에 스타카토가 붙으면 어떻게 돼요? 반박자. 반박자는 소리가 나고, 반박자는 소리가 안 납니다. 이게 스타카토예요. 그 다음에 테뉴토. 테뉴토는 그 음만, 특히, 꾹꾹 눌러서 음가를 낼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짝대기 하나 가지는 거예요. 자, 위로 올라가 볼게요. 위로 올라가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면 또 이제 덧줄하고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딱 모여줍시다. 이렇게 짝대기 하나 가졌죠? 이걸 테뉴토. 그 음가를 충분히 소리를 낼 수 있게끔 하는 거. 테뉴토.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많이 아는 액센트. 액센트는, 이렇게 V자 꺾기표. 위로 올려볼게요. 어떻게 생겼나. 자, 이렇게 해서 꺾기표. 액센트. 그 음만 특히 세게. 그 음만 특히 세게 내는 거. 액센트.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앞에 음을 꾸며주는 건데요. 이렇게, 조금 어떤 걸 할까. 이걸 두 개를 딱 하고, 얘를 누르면, 이렇게 다 꾸며줘 버려요. 계속 하나만 해주면, 앞에 걸 이렇게 꾸며줘요. 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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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며줘 버려요. 자, 그리고 이거는, 아까 제가 말한 대로 꼬리를, 셋째 줄부터는 내리고, 그 다음부터는 올리는 건데, 의미로, 의미로 여기서, 이쪽으로 하면 지금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바꾸고 싶어요. 성부가 소프라노하고 엘토가 됐을 때, 서로 마주칠 때, 서로 기둥이 정신이 없을 수 있으니까, 얘는 내려야 돼요. 그래서 이걸 딱 누르면, 기둥이 밑으로 내려갑니다. 밑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다시 원위치 올려볼게요. 자, 얘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셋째 줄 밑에, 기둥이 올라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내려 보세요. 탁 내리면 휙 내려가요. 그래서 이 위에, 음들이랑 부닥치지 않기 위해서, 내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합니다. 만약에 여기에, 음, 이렇게 음이 있을 때, 지금 이렇게 같이 붙어 있잖아요. 또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이렇게 딱 하면,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기둥을 내리고, 올릴 때 사용한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뭘까요? 크레센터, 데크레센터, 음이 점점 커지는 거. 자, 이걸 이렇게 드래그 합니다. 그래서 요 위에다가, 뿅 하고 누르면, 이게 뭐죠? 그 음이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솔랄라, 소리가 커지는 거. 크레센터. 그리고 요거는, 또 이제 드래그하고, 요 반대로 딱 하면, 점점점, 데크레센터. 데는 아니다, 노 라는 식의, 반대를 얘기해요. 크레센터는 커졌지만, 데크레센터는 작아진다는 거. 음이 작아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것들과, 이번 시간에 배운 것들로 해서, 요 앞에 창에 나와 있는, 모든 아이콘들을 다 배웠어요. 여러분들, 일단, 이게 딱 배우고 나니까, 조금 편해졌죠. 네. 아, 이게 이런 것들이구나. 그리고, 이걸 다들, 복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붙일 수도 있어요. 그런 거 봤을 때는, 무슨, 아래 한글처럼, 글자처럼, 문자, 기호들을 다 문자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한 것들을, 여기서 플레이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봤지만, 그래도, 세부적인 것도 있어요. 세부적인 거 있는데, 이것만 해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하는데, 별 지장은 없을 거라 봅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봐요. 수고하셨습니다.